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골에서 살고 있잖아요 매미가 시끄럽게 창문에 붙어서 지금 울고 있는데 아무리 떼도 날아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까보다 해주십시오 자 오늘 한겨레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들려 가져봤는데요 사람도 귀를 쫑긋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를 두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가 무엇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막 귀를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소리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그쵸? 쫑글딱거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 귀는 의사소통으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이렇게 기가 죽거나 좀 강한 상대 앞에서 주눅이 들면 이렇게 귀를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바싹 젖히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귀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방향탐지기구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낯설거나 큰 소리나 중요한 소리가 들리면 동물의 귀는 저절로 쫑긋 섰는데 그렇다면 사람도 그럴까? 사람도 그렇다는 지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미미하지만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이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돌린다는 건데요 귀밑귀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그쵸?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음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쵸? 이렇게 문식적으로 어떠한 소리가 딱 중요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럴 때 어떠한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가 중요하겠죠? 독일의 자를란트 대학교 신경학자들이 귀 근육에 주변 근육에 그쵸? 이렇게 이런 이렇게 신경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자극 같은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따분한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나 발소리땡을 갑자기 들려주면 귀가 이렇게 귀 주변 근육에 미세 근육이 이렇게 전기활동에 즉각 나타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귀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근전도라고 해가지고 그쵸? 근육, 뇌에서 전기신호로 근육에 그쵸? 명령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실험은 두 개의 팟캐스트를 따로 틀어 놓고 실험자가 그 중 하나에 집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다고 하는데 듣고자 하는 자극에 가까운 귓바퀴 주변에서 전기작이 강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 그쪽 방향으로 그쵸? 전 그 간다는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의식적으로 소리에 집중할 때는 귓바퀴가 위로 쫑긋 솟고 동시에 귓바퀴 위쪽 가정자리가 뒤로 젖혀지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아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쫑긋해서 뒤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자르란트 대학교의 연구 책임자 다니엘 시트라우스 교수가 귀 근육 주변에서 전기적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그쪽으로 청각이 집중된다는 걸 듣다 사람이 아직도 귓바퀴를 음원을 향해 움직이는 기초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약 2500만 년 전 흔적 기간이 되어서 뇌 속에 신경화속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귀를 움직이는지 아닌지가 상관없이 그쪽으로 신호가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신경화속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근데 영장류 가운데서 침팬지와 고릴라 등은 사람처럼 귀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거네 근데 긴팔 원숭이는 아직도 움직인다 여러분! 긴팔 원숭이 신기하네 야 그런데 침팬지나 그거는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고릴라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긴팔 원숭이랑 더 비슷한다는 거네요 그쵸? 귀에 관해서만큼은 그래서 2500만 년 전 긴팔 원숭이가 구색의 원숭이로부터 분화했을 때 이미 귀를 움직이는 능력이 너무 약해져서 더는 진화 과정에서 약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신기하네 귀가 저절로 향하는 기능은 사람과 침팬지 등 사람도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화석처럼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쵸? 재밌다 신기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긴팔 원숭이는 아직도 움직이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그쵸? 생명체들 진화하는 생명체들 거기서부터 그쵸? 그거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움직이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쵸? 아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 낯선 소리를 들었을 때 귀 주변 근육으로 향하는 신경 반응의 강도는 사람이 쉽게 미소짓게 의도적으로 귀 움직이기도 할 때보다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 약했다 아주 약한 반응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재밌다 신기하다 그쵸? 그러니까 아주 무의식적으로 조금 그냥 신호가 가는데 움직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야행성이던 원시 영장류가 주행성으로 바뀌면서 청각보다 시각에 의존하게 되니까 청각은 조금 더 그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렇죠? 귀가 움직이는 능력은 좀 세트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밌다 그쵸? 야 그래서 보면 재밌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릴 때 걔는 귀가 그쪽으로 오행하네요 진짜 그쵸? 재밌다 그래서 심팬지와 사람은 얼굴을 돌리네요 그쵸? 이야 재밌네요 그런데 흔적만 남은 귀를 쫑긋하는 능력을 발견한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한 질문에 슈트라우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보청기의 성능을 향상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용도 가능하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청각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를 잃으면서 귀를 움직이는 능력도 아주 약화됐지만 완전히 지금 사라져 가는 중이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게 엄청나게 적은 전류가 그쵸? 신경의 반응이 아직까지 귀 근처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흔적이 남아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쵸? 이야 재밌습니다 이런 게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정보를 하나 전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